자연이 내 몸을 살린다의 김영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보시는 거는 제가 볼때는 이게 장명체 같은데요 네 세비름이죠? 이제 황태현님이 장명체라고도 하고 이게 많이 매웠네요 이거를 보세요 이거는 오늘은 장명체 지난 시간에는 장명체를 나물로 하는 거 삶는 거를 가르쳐 드렸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 뿌리까지 있죠 뿌리까지 맞죠? 뿌리까지 있어요 자 보세요 이거는 이거는 나물로 하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 뿌리부터 다 쓰는 거예요 장명체 차를 만들려고 해요 아 차요? 네 아 이렇게? 보세요 그냥 넣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잎사귀도 같이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생으로 말리지 않고 쓸 때가 더 혈당이 내려가요 이틀만 해도 혈당이 정상도로 내려가는 사람들 봤어요 이 차를 마시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왜 이걸 알았냐면 그건 누구도 모를 거예요 제가 아는 언니 중에 당뇨가 너무 심했어요 심했는데 이걸 말린 거를 구하려고 보니까 말린 게 없었어요 말린 게 그럼 말린 게 없으니까 형부가 제가 아는 언니의 남편이죠 밭으로 뛰어갔어요 그냥 이게 좋다고 그러니까 좋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가서 뿌리째 뽑아왔어요 많이 그래서 이렇게 주전자에다 이렇게 삶았어요 계속 삶아서 자 보세요 얼마만큼 넣어야 되나요? 물을 많이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해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하게 해서 물을 타셔도 되고 아니면 옅하게 해서 드셔도 돼요 보세요 많이 끓이시면 저희는 진하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혈당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혈당이 그래서 제가 손님 중에 오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손님 중에 오신 분한테 그걸 알려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교통사고도 다르고 심의염까지 심했대요 그랬는데 제가 이걸 알려드렸더니 그럼 겨울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겨울을 위해서 이거를 뜯어다가 금냉을 시켰다가 그걸 계속 삶아 드시거나 아니면 말려서 그래도 그렇게 드셔라 했더니 딱 1년만 드셔보시라 했어요 근데 1년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거기 가서 밥 먹은 사람인데 이거를 먹고 1년 동안 꾸준히 먹었더니 심의용도 다 고치고 당뇨도 고쳐서 자연산 몽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저한테 선물이 왔어요 저는 그분을 얼굴은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기억은 잘 못하는데 그걸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시겠죠? 혈당 잡는 데는 얘가 최고인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다른 효능을 다 알려드렸죠?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장면체 같은 경우에 살짝 데쳐야 되는 나무로 할 때는 그랬는데 이거는 푹 이렇게 끓여도 몇 분 정도 끓여야 되는 건가요? 이게 펄펄 끓여서 이게 흐물흐물 할 때까지 끓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파리가 떨어지잖아요 이파리가 그럼 주전자에서 이렇게 따를 때 이파리까지 이렇게 쭉쭉 나올 때가 있잖아요 주전자에서 그 이파리는 드시면 돼요 아 그래서 생으로 이렇게 차로 드시는 분들은 못 봤을 거예요 네 근데 생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분들이 거의 다 고쳤다고 그래요 아 이걸로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제가 이제 말린 걸로 버려드렸는데 없으니까 그냥 급하니까 밭에 가서 여름철이니까 지금 항상 흔한철이니까 했고 그 다음에 냉동실에다가 얼려 놓고 또 그거를 또 차로 드시고 차로 드시고 마르지가 안 와요 이게 잘 아 안 말라요 햇빛에다가 이렇게 빨랫으로 걸어놨다가도 다시 비가 오면 또 말라 또 나와요 얘가 던져버리면 그래서 아 맞지 그러셨다고 했죠 얘는 생명이 길어요 그래서 음양 5행에서 5행초예요 그래서 다섯 가지 색이 난다고 해서 5행초인데 몸에 그 다섯 가지 색깔이 몸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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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차가 있잖아요 심장, 폐 뭐 다 조인데 얘는 이 차로 드실 때는 어떻게 드시는 게 좋으냐면 이렇게 끓였어요 그러면 지금 끓였을 땐 따뜻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드시면 좋고요 여름에는 따뜻하게 드시기가 힘드시면 이 PT병 같은 데다가 병에 담아서 냉동실에 드세요 냉동실에 냉동실에 넣어놓고 한 개 꺼내서 냉장실에 넣어놓고 수시로 드시고 아 냉동실에 넣다가 다시 냉장실에 네네네 그리고 외출하실 때는 어디 갈 때는 이게 어떻게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얼린 걸 피트백을 그냥 가져가세요 아 그러면 그때마다 조금씩 따라 드시면 돼요 얘를 음복할 때는 하루에 정해지는 건가요? 정해지는 게 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얘가 많이 드시면 자궁 수축도 되고 굉장히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분은 고혈압이 아주 심하신 분 고혈압이 아주 심하신 분들은 수축 효과를 너무 했기 때문에 좀 수축하는 거는 안 좋잖아요 이완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하지만 특별히 그 부작용은 없어요 얘는 그래서 저는 나물보다도 그리고 무점 있으신 분들 있죠 무점 또 발이 가렵거나 습진이 있거나 막 그러신 분들 피부 가렵거나 이러신 분들 또 저네요 황태현 님일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황태현 님을 주기 위해서 이거랑 또 다음 시간에도 보여줄 거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무점에 발을 담그시는 거예요 이물로 먹기도 하고 피부를 씻어내거나 발에 무점이 있으면 그렇게 사용해도 된다 이거죠? 이거를 꾸준히 드시면 뭐가 있냐면 장도 깨끗해져요 독소를 다 배출하기 때문에 장이 노폐물을 싹 없애줘요 그래서 피부가 깨끗해진다고 해요 피부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피부가 깨끗해지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항균도 되고 진정도 되고 뭐 항암도 뛰어나고 얘는 안 좋은 게 없어요 그죠? 그럼 이거 한 20분 정도나 30분 정도 다리면 될까요? 음 보시기에 이게 아주 가위로 해서 죄송한데 이게 흐물흐물 흐물흐물 될 때까지 하세요 완전히 흐물흐물 될 때까지 네 그래서 푹 끓이시면 더 좋아요 이 안에서 얘는 다 지금 이게 수분이잖아요 그죠? 얘 수분이죠 네 수분인데 얘가 흐물흐물 될 때까지 하셔도 돼요 아 어떤 뭐 좀 더 끓인다고 해서 문제가 되잖아 그러진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로 당뇨를 잡읍시다 우리 아 알겠습니다 네 생으로 하셔도 돼요 말리셔도 되고 아 예 알겠습니다 당뇨로 잡힐 때까지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네 네이버에 보시면 저희 진천 상골 맛집 카페가 있어요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유용한 정보를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셔도 되고 저희 상골 맛집에 먹거리를 드시러 오셔도 되겠습니다 고객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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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